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군해농장 설가치 인사드립니다 아 눈이 전라북도 임실에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한 20cm 가 눈이 내렸습니다 20cm 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동네 이웃집과 골목에 골목골목 동네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내줘야 하겠습니다 뭐 20cm 가 내려가지고 동네 어른들 전혀 꼼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온통 지금 이렇게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집에 가만히 계시고 그 다음에 운전하시는 분들 대중교통 으로 이용하시고 안전에 안전에 이렇게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저희 집도 뭐 온통 하얗게 눈이 내렸는데요 지금 이제 이웃집 젊은 봄과 같이 이렇게 그 제설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이 코로나19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하루속히 코로나19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치즈마을에서 설카치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카치 眾 oys Bryan 에 어 감사합니다.